아..이..이.. 마셔 예? 남자 1호는 귀가 의심된다 마시라고 여자 1호는 말끝이 짧다 주로 어떤 걸 잡으시나요? 우로버로스 우로..뭐요? 아..뭐..공룡이름 같은 거 뱀 뱀..그런 뱀이 있구나 없어 아..그럼 뭐 상상의 동물 같은 건가요? 용처럼? 그럼 상상의 동물 맞으니까 마시라고 아..아..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것인가 남자 1호는 왜 감사함을 느끼는가 술 아..아..아이고..아..예.. 아까부터 계속 혼자 따라 드시길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남자 1호는 왜 죄송함을 느끼는가 아..아니 깜짝이야 이걸 왜 갑자기 합술 합술이요? 적군의 잔에 독을 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우호적인 기술 아..우리가 적군은 아니지 않나요? 언제 봤다고 친한 척이야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그 잔은 이 테이블에 내려놓지 않는 걸로 여자 1호는 술잔을 잘 던진다 아..아유 죄송합니다 소리 너무 빨리 돌아가는 바람에 막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래서 잔이 두 개인 거야 너 이것도 깨면 나랑 사귄다 지금 받은 것은 사형 선고가 아닌 일개의 잔이지만 반대로 느껴지는 남자 1호다 제법이네 마셔 감사합니다 아..소울 때 깨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데이 알 수 없었잖아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겠다 적용 하지만 인사 לק